여기는 대박 기완! 이건 인기가요 여기 인기가요고요 오늘은 오늘은 첫 4주 녹화 전옥 후 4부 전 녹화 돌아왔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힘들어 피곤해서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이거 줌인데 안녕 첫방아님.. 첫방으로 왔어 edy 4만호가 안녕 안녕 우리한테는 4주 녹화 초이니 fazer 여기 까닭을 보자. 고고마워.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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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돼요. 어? 왜 오늘 말을 안 하시죠? 네. 여기서 말해야 돼. 어?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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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 뭐야. 뭐야. 아핳. 지금. 낭니래.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 씨가 지금 늦었네. 아 진짜? 가야겠다.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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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이렇게 사요 요즘은? 오랜만에 먹어서 좀 어색한데. 어색한. 이 방송국 카메라는 달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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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표정이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 같을 때 이래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아무 표정 안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쉬움이 좀 많이 남지만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 렌즈 쫙쫙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파란색 갈색 비가 올라갔어. 몰랐죠? 급하게 뛰어가느라고 너무 아쉬움이 남는 무대인데 끝나고 감독께서 너무너무 많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너무 감사드려. 무대도 너무 멋있고 카메라도 진짜 멋있게 닮아왔어요. 역시 인기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뚜껑뚜껑뚱. 꿀떡꿀떡. 대박인데요? 근데 뭔가 이상한 맛이나. 나도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먹어봐. 약하셨잖아요. 다가줘. 더워, 더워. 아기 왔어? 아기는 배가 기원! 지금 지금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배고파서 계속 먹는다, 야. 진짜 어지러웠다. 오, 어지러워. 오빠 마셔. 그만해, 그만, 이제. 아, 바지 여기 안쪽으로 뚫으면 되겠지? 네. 이렇게. 진짜 어디에 있는지. 신발 신어야지, 이제. 신있다, 맛있다. 진짜 어디에 있는지. 진짜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여기 리셉트. 바로. 끝날 거야? 어? 아기 왔어. 새벽이라서 그런가? 응. 너무 예뻐서. 어, 엄청 빠짱 눈이 보고. 너무 티티하고.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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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야겠다, 큰 거 걸.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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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걸요? 아마? 어.. 좀..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스파일을 구입해보고 싶어서 이거 먹고 스파로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 생방에는 고베이비로 고베이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레드몬 메이크업하고 요거 입으니까 너무 알라리 같죠? 완전! 저 학생 회장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 너? 기호 2번, 네. 아 진짜? 네, 저 학생 회장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 왜 초등학교하고 왜 무시하세요? 아 초등학교는.. 안 쉬어줘요? 초등학교는 햄버거 한 번 사주면 끝나. 뭐야? 아니 근데 그거 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후보가 4명이 있는데 똑같이 다 햄버거 돌리면 안 되죠. 고기 꺼줘야 돼요. 아 고기야? 집으로 불러서 고기 꺼줘야 돼요. 아! 아! 아니야, 난 베레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언니 골라줘요. 1, 베레모. 제대로는 안 죽겠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만세지로 가여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거? 이거?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테이프가 몇 개인가요? 두 개요. 아, 두 개. 두 개 한꺼번 뜯는 거 아니죠? 한꺼번에 뜯을게요. 아, 두 개 다 한꺼번에? 네. 하나... 근데 이거 별로 안 아프지 않나? 안 아프지 않나? 아, 안 아픈 거면서? 하나, 둘. 나는 일부러 리액션 안 할게? 하나, 둘. 오! 엄청 싹 뛰어졌어. 그냥 완전 아픈 거야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시원하게... 오빠가 안 씻었던 그 때도 여기 같이 떨어져 나왔어. 진짜? 어, 봐봐. 짱이지? 블랙헤드 아니에요? 그거 뭔지 알죠? 코팩 하면 그거 나오는 거. 두두둑 하면 이렇게. 대박이다, 우와. 아, 더러워. 모양 보이세요? 야, 나 3시 만에 카메라. 우와. 대박, 야. 오! 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